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지정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지만 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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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자기야! 자기야! 후렴 때 2009년치! 아악! 나 방송부에다가 학생 기자 출신이라고 해. 하면 다들 놀라실 거니까. 진짜 허언기가 있어. 안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때리는 벌칙도 추가해도 돼요? 많이 맞겠다, 나. 아, 나? 현대방이 서로 구호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야. 여보야? 너 자기야 해. 호를 한 번 외쳐볼게요. 자기야! 여보야! 여보야, 나 뭐하냐. 오대양이에요? 아, 나 알긴 하는데 지금. 진짜로? 어. 두 개가 생각이 안 나. 여보야!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 어? 뭐야! 뭐야! 아니! 어? 해! 어? 북극해면은 뭐. 동해도. 진짜 알았어! 지금 들고 있는데, 터지면 안 되는데. 시원한데? 아이고. 아이고. 자기야. 네. 영조. 오! 정답! 오! 잘하네. 저 문과여가지고 제가 문과. 문과 파이팅! 문과. 이과를 제가 이기했습니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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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자기야! 5천원 6백 70원. 노노x3 여보야 6,450원 6,460원 6440원 6470원 애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요 머리는 몇 repository 다 알고 하는 거야 너 5천 얼마 했잖아 처음에 옛날엔 그랬어 even 난 어렸을때 아닌가?! 네? 몬스터대학교 야 뭐야 빙하시대? 아 뭐야 뭐 빙하시대가 어딨어 그게 몇 등급인데 자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여보야 고구려 신라 백제 자기야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미추홀이라고 내 고향 아니냐 미추홀 규정이가 지식에서 졌네요 지식이게 해서 이미지 어떻게 해 이게 예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괜찮아 너 마스크가 예능이니까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기야 여자친구 여보야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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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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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톰인 줄 알았어, 너를 이렇게. 나 이거 제목을 몰라요. 영호야. 스와이스 낙낙. 자기야. 에이핑크. L.U.V. 정답! 이게 어떻게 알아? 아, 이거야. 피니스! 지금 2대0이요. 그냥 이거 단판으로 결정하기. 이거 단판으로 결정하기? 31. 32. 31요. 32. 32. 야, 팔굽혀펴기 바로. 바로 간다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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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할 때, 잘못. 둘 할 때, 했습니다. 하나. 둘. 23. 이것밖에 안 돼? 너 부모님 모셔와라. 서른. 오케이. 굿. 서른. 26. 26. 나 이상해 보일 것 같아. 형, 하면 몇 개죠? 뭘 세봐요, 그거를. 야, 내가 바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진짜 질 수 없다.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일단 많이 탔어요. 또 저는 여름에 반바지 밖에 안 익어요, 잘. 왜냐면 자신이 너무 있어가지고. 일단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먼저 공급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1초 컷한다. 시작. 시작! 아우 해줘! 아 진짜... 기준군수! 아 진짜.. 오늘 끝난 거예요? 만보기로 맞판 뒤집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체? 응 저 계주 출신입니다 시작! 야, 뭐야. 잠깐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보인다. 아, 진짜. 줘봐, 진짜. 같이 시켜봐, 진짜. 몇 살이야? 혼자 왔어? 뒷자리 뭐야? 2 1 0 첫자리야. 하나, 둘, 셋, 7 아니, 너가 쉬자고 해석하잖아. 이길 건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초라하지? 사람은 성품이 있고 머리가 있어야 돼. 너같이 무식하게 몸으로만 해선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우승은 박규정. 무릎 꿇어야 돼요? 나한테 꿇어도 돼요. 해요? 진짜로? 와, 너 진짜 나빴다. 나 이미는 규정이에게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 까불지 않겠습니다. 왜 울고 그래? 안겠습니다. 씁니다. 씁니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야. 야, 살살했어. 지속 통화, 일단. 정확히. 진짜로? 까불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야. 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좋아. 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좋아. 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좋아. 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좋아.